무대 중앙으로 나와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선은 왼쪽부터 정면 오른쪽 순으로 봐주세요. 시선은 왼쪽 중앙 오른쪽 순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시선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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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 순으로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유재상 배우님 올라와주세요 무대 중앙으로 와주시고요 왼쪽 중앙 오른쪽 순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봐주시고 감사합니다 다음 정다은씨 올라와주세요 왼쪽 중앙 오른쪽 순으로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해주시고요 김환희씨, 김조면씨 두 분 촬영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